나 어쩜 내가 책을 쓴 게 무려 1500년 전 멋있어 보이려 무슨 책인데 왜 내 난리야 그때는 성능 좋은 망원경도 없었단 말야 명생이 신동인 내 책 한 권을 쓰고 싶었어 별들은 그렇게 조용히 반짝였고 내 맘은 이렇게 뜨겁게 설레였지 난 정말 한 번도 의심을 안 했는데 왜냐면 내 눈엔 그렇게 보였거든 세상의 중심을 지고 지고 그리고 자네 알 수 금 대화 먹고 신께와 와 아멘! 아멘! 그런데 이렇게 죽어서 딱 오니까 세상에 내 말이 완전히 틀린 거야 하지만 난 이미 죽어서 어쩌겠어 이게 참 빈방에 잘 듣고 많아 너가 사실은 가운데 태양 태양 그리고 자네는 수금지와 홍서양 그렇다고 하셨죠 누가 너 아아 나 오참 내가 책을 쓴 게 무려 1500년 전 도대체 마티카니 왜 그렇게 침착하는지 나중에 두고두고 장비해서 어쩌려 그래 누가 좀 내 책 전부 수거해서 불에 태워줘 책을 쓰는 건 어떻게 되죠? 결혼 제발 책 쓰지 마세요 책 쓰지 마세요 제멋을 겨버사 아무런 책 쓰면 무식의 증거가 영원히 담아요 게으른 정신을 그대로 지켜요 책 쓰지 마세요 책 쓰지 마세요 책 쓰지 마세요 화려치한 대설물을 전시하지 마세요 너무 작은 생각을 인쇄하기에 사부의 생명을 너무너무 무너져서 지금 감사합니다 축하실 수 있는 날 축하실 수 있는 날 그렇게 보셨나요 제 남은 유기거 등장해 의석에 선내여 저희는 정말 한번도 미신물 아네 내 눈물이 왜냐면 내 눈을 그렇게 보셨나요 세상의 중심은 시고 시고 그리구 잘해도 다이수구 대화 목적 오 신께 높아 아멘 그런데 이렇게 죽어서 딱 보니까 세상에 내 맘이 완전히 틀린거야 하지만 나중에 죽었어 어쩌겠어 이겹자 희망의 대중도 까먹지마 다시는 선택해야 대전 그리구 잘해도 이겹자 희망의 이겹자 희망의 이겹자 희망의 이겹자 희망의